안녕하세요. 오늘의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소식입니다. 최근 용당수의 다이빙하기로 선언하여 화제를 낳은 심청 씨와의 인터뷰를 너닮아 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저는 동막골 출신인데 심청 씨는 어디 출신입니까? 신이갈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기다리봐 지쳤어요 땡벌 혼자 사는 이 밤이 너무너무 추워요 장난치지 마시고 인당수의 다이빙하는 조건으로 공양미 300석을 받았다는데 사실입니까? 아니죠 그럼 보이지미 마십니다 인터뷰인데 장난 좀 그만하세요 어쨌거나 혹시 인당수에 빠지기 전에 꼭 먹어야 할 면 요리가 있다는데 알고 계십니까? 내생을